색이 있는 세계 한때의 만화는 모두 흰색과 검은색으로 그려졌습니다. 스크린톤이라는 투명판박이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문이나 음영을 표현했지만 그 스크린톤 역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졌거나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 이루어진 흑과 백의 조합이었습니다. 결국은 흑백이었죠. 하지만 그 시대는 이미 끝났고 현재 상업 웹툰의 99%는 컬러입니다. 독자들의 상당수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컬러로 된 웹툰을 보고 자란 경우도 많습니다. 볼 때에는 너무도 당연했던 컬러인데 흰 원고지를 대하고 내가 채우려는 순간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색을 칠하는 방식은 셀 방식과 브러쉬 방식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전통적으로 구획을 정하고 거기에 페인트를 붓는 방식의 채색법은 애니메이션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방법입니다. 아주 정확한 경계선이 존재해야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브러쉬 방식은 디지털 방식의 브러쉬를 사용하여 정말 붓처럼 칠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에 가까운 만큼 더 자연스러운 채색을 할 수 있고 특별히 경계선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밑색이란 명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색을 구획별로 부어놓는 단계를 뜻합니다. 입체감을 살릴 필요도 없고 질감이나 광택을 신경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셀 채색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세 가지만 신경 써주세요. 첫째, 인물의 캐릭터 설정에서 지정했던 피부와 의상의 팔레트를 저장하고 준수합니다. 두 번째, 피부와 옷, 소품, 배경 부분이 뒤섞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칠해주세요. 세 번째, 전체적인 화면의 무드에 맞게 배색을 해주세요. 밝은 이야기인지, 무서운 이야기인지에 따라 채도와 명도가 확 달라집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셀 채색이 기본이 된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셀 채색이라는 것은 작업량이 많은 애니메이션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테크닉의 요지는 최소한의 노동으로 입체감을 만들어낸다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법 중 어느 쪽을 사용하든 이 셀 채색의 음력 라인에 대해서 지식과 감각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해야 하나 납니다. 만화에서 컬러감에 만화에서만 찾기에는 폭이 매우 좁습니다. 작업자들은 영화나 드라마, 고전 또는 현대미술, 뮤직비디오, 하물며 상품 패키지까지 눈에 모이는 모든 것을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색들이 매치됐을 때 발현되는 효과가 색상, 채도, 명도 중에 어떤 요소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지 파악하고 그림에 적용시켜 보는 훈련이 우선이 된다면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빠르게 맞출 수 있는 기본기가 완성될 겁니다. 검정과 채도가 높은 컬러입니다. 두 가지 다 존재감이 굉장히 강한 컬러이기 때문에 채색을 이제 막 접해본 작업자들이 이미지의 밀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 색이 존재감을 내뿜고 다른 색들의 영향을 잡아먹는다면 그건 좋은 배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쁜 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나쁜 조합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컬러에 대한 감각이 충분히 키워져 있지 않으시다면 존재감이 너무 강한 컬러들은 기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다음에는 명암입니다. 2D인 그림이 3D로 보이게 만든다는 목적으로부터 본다면 배경 단계에서 연구했던 원근, 투시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게 목표예요. 명은 빛, 암은 그림자죠. 그림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빛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예 명암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를 알아야 제대로 된 명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의 색이와 위치 외에 그림자의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입체 자체의 크기와 각도입니다. 인물에 관련해서는 눈 부위 안화, 코 근처, 입, 턱과 신체 근육에 따라 나타나고 인물이 걸친 의상에서는 의상을 이루는 섬유의 특성과 두께에 따라 주름에 음영이 첨가됩니다. 1차 명암 단계에서는 바로 암, 그림자가 어디에 존재해야 하는지 개념만으로 접근합니다. 1차 명암 단계에서는 1차에 지정했던 그림자의 농도가 디테일하게 달라집니다. 더 깊은 파임이나 더 가느다랗고 세밀한 그림자들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빛나는 부분을 표현해 주세요.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보통 안광이라고 하는 눈동자 속의 빛, 머리카락의 윤기, 매끄러워서 반사가 일어나는 물체, 혹은 의상의 표면에 비례합니다. 무조건 1차 명암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2차 명암은 보조적인 역할은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고 대부분의 이미지들은 1차 명암만으로 충분히 입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2차 명암을 작업해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 1차 명암에서 명암 형태가 적절하지 않을 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 명암을 입체감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익숙해진다면 작업 효율과 훨씬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암을 여러 층으로 나누는 게 만화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글을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 그림을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글과 그림이 뒤섞여서 독자들이 설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돈하는 제9의 예술 만화라는 작업을 합니다. 만화에서는 글과 그림의 밀도를 잘 조율을 해야만 합니다. 글의 양과 어휘가 너무 눈에 띈다면 시각적인 정보를 독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워지고 그림의 밀도가 너무 가해진다면 독자들은 이야기를 읽어내기가 힘들어집니다. 한국 웹툰 중 로맨스 판타지, 판타지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분야가 매우 격렬한 경쟁을 하며 발전했습니다. 바로 보정에 힘을 줬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보정은 원고에서 빛이 나게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부분에서 빛을 보여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빛을 띄우기 위해서는 어딜 어둡게 해야 할지를 중점적으로 고민합니다. 인물의 얼굴에 조명을 마구 때려주고 싶다. 그렇다면 인물의 얼굴과 가장 먼 쪽은 지금보다 어두워져야 해요.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에 현실감을 더하는 배경적인 부분에서도 보정이 필요합니다. 유리나 거울, 물 등의 반사면을 더 실제처럼 보이기 위한 효과를 준다든지 밤에 켜진 조명들에 빛 번짐을 준다든지 이게 모두 보정의 영역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보정 기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색감 변경입니다. 좀 광범위한 말일 수도 있지만 명도, 채도를 조정하여 작품에 맞는 특정 컬러톤을 구현하거나 혹은 오버레이로 원하는 색을 씌운 후에 화면에서 필요한 만큼 더하거나 뺍니다. 두 번째로는 꽃이나 반짝이를 넣는 부분입니다. 로맨스 판타지 장르에서 뿐만 아니라 로맨스를 다루는 BL, 로맨스 장르에서도 사용합니다. 이 두 요소 다 무작정 많이 넣는다고 예쁘지 않거니와 특히 잘못 넣으면 의도하지 않은 웃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기술의 강한 원고를 여러 개 보면서 따라 넣어봅니다. 꽃과 반짝이를 넣는 기본 구도가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그림체와 어울리는 밸런스가 무엇인지 실제 실습을 통해 익히는 것이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효과를 조금 살펴볼까요? 바로 블러입니다. 원거리 배경에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는 블러 외에도 인물의 블러를 먹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인물을 보는 캐릭터의 시야가 변화하거나 기억의 희미함 혹은 의도적으로 그 인물의 존재감을 주기는 그야말로 흐릿함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특정 동작과 함께 특정 부위에 사용하면 그 팔이나 다리, 머리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블러는 떨림을 표현할 때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보정은 거리감을 과장하는 원근 대포름에나 속도선과 함께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